베리 무색 베리 굿나잇 네 안녕하세요 베리 굿의 베리 굿나잇 1화 DJ를 맡게 된 리더 태아입니다 베리 굿나잇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멤버들의 짧은 추천곡을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멤버들의 근황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준비한 라디오입니다 멤버들 먼저 만나볼까요? 베리 굿 멤버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끝 끝 베리 굿 안녕하세요 베리 굿입니다 네 간단하게 개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 굿 애기토끼 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맡고 있는 고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 굿 둘째 서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괄량이 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베리 굿의 근황을 들려드리는 베리 굿 뉴스입니다 베리 굿의 근황을 한번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공백 기간이 조금 길어졌다 보니 빠르게 다음 곡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준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리 베리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고은 씨는요? 뭐하고 있어요 요즘? 저는 요즘에 라디오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알죠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다음 곡 준비하고 있고요 또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네 그렇죠 추석 추석을 그냥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맞을 준비 추석을 너무 많이? 네 그냥 맞을 준비 뭔가 좀 일상적인 거 없나요? 일상적인 거 저희가 네일아트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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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일아트 네 지금 다들 손톱에 반짝반짝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또 다른 분 혹시 하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음 세영씨 세영아 요즘 뭐하냐? 저의 근황이요 제가 방금 여기 오기 전에 뒤꿈치가 까졌어요 네 밴드 붙였죠? 세영이 뒤꿈치의 근황 뒤꿈치가 까진 게 근황이다 나도 얼마 전에 아저기고 그래서 밴드 붙였어요 이런 이런 네 재밌었고요 그러면 다음 저희 광고를 한번 보고 올게요 광고? 광고 주세요 베리 굿 안녕하세요 베리 굿입니다 와 지금 소식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바로 메이크스타 10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달성!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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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돼서 너무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로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저희한테 많이 사랑해 주신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러면은 앞으로 200% 400% 기대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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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베리베리들의 사연을 듣고 노래를 추천해 주는 시간입니다 바바바밤 베리베리의 러브레터 러브레터 라디오가 시작되기 전 베리굿 공식 팬카페의 사연을 미리 저희가 받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중 처음 오프닝에서 했던 꿈을 주제로 사연을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소율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좋다 좋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천에 사시는 스무살 닉네임 태하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베리굿 여러분 가장 힘든 월요일에 방송한다는 얘기에 맞춰 힘들었던 아니 힘든 지금을 써보려고 해요 부끄럽네 제 꿈은 사실 문과와 관련된 꿈이었어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세태랄까요 크크크 여러 상황 때문에 네 여러 상황 때문에 이과로 진학하고 꿈도 그에 맞춰 바뀌게 되었죠 고등학교 때에도 그랬지만 과연 공대 계열에 진학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대에 와 있는 지금도 이과가 나에게 정말로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들어요 친구 중에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재수를 선택한 친구가 있어요 아이고 울먹하나요 그 친구가 주위에는 다 대학생이라 재미있게 캠퍼스 생활하는 게 부럽다고 말하는 걸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꿈을 찾아서 가려고 노력하는 그 친구가 부러워요 주변에서는 다시 원하는 과로 대학을 진학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정답일지 잘 모르겠어요 쉬운 일도 아니고 정말 큰 결단이 있지 않은 이상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따라 걷겠지만 원래 제 꿈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오답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베리굿 분들은 다 원하는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삶일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저처럼 이런 고민은 안 할 테니까 아우 슬프네요 우리 베리굿 멤버 모두 원하는 목표와 꿈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할게요 제 인생은 쓰지만 우리 베리굿은 꽃길만 걸어가길 베리굿 화이팅! 이라고 보이시네요 아우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다들 꿈을 이루셨나요? 일단 저희는 꿈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데뷔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꿈이 바뀌었잖아요 꿈은 맨날 항상 바뀌니까 저희는 뭐 1위 하는 것도 목표고 그래서 이룬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뤄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어요 뭔가 안 해보고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뭔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후회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사형을 시청해 주신 태연님을 위해 제가 노래 하나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뭐예요? 뷰티 핸서님의 다른 길로 갔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길로 갔다면 아직 여기 있을까 지금 이대로 간 내겐 너무 소중해 그땐 난 너무 방황했었지 길을 잃어버렸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코너는 팬분들과 한 줄로 소통하는 시간 요즘 너 때문에 난입니다 이 코너 역시 라디오가 시작되기 전 미리 공식 카페에서 참여를 알려드렸는데요 각각 한 분씩 읽고 그에 맞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먼저 세영씨 야희 마요네즈님께서 요즘 회사 때문에 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왕창이요 스트레스 푸는 법 알려주이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투가 매니저님 말투인데 푸는 법이 있나요? 푸는 방법이 뭐가 딱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우울해진 거를 더 깊이 파고들어서 이상한 게 안 되겠네 나 뭔지 알아 나도 모르는데 저 진짜 뭔지 알아 나도 그래 근데 누구나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걸 이겨내려고 약간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나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해서 더 슬퍼지게 한 다음에 할 수 있어! 이겨내는 거죠 뭔가 그런 슬픈 영화 보고 한 번 펑펑 울고 나면 풀리지 않아? 풀리지 풀리지 그렇게 전 합니다 알주의 그만 알주의 나는 약간 가수여서 그런지 나는 약간 난 약간 난 약간 가수여서 그런지 가사가 좋은 되게 애처리한 노래들 있잖아 난 그런 노래 들으면 진짜 막 난 그냥 공감이 가는 노래 어 맞아 가사가 맞아요 네 그리고요 세율 씨 하이율 님께서 요즘 졸음 때문에 난 힘들어요 수업시간에 안 졸는 방법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바른 학생이라 서로 다 학교 다 할 때 아니 그러면 이번엔 뭐 바른 학생 아닌가? 저는 바른 학생이라 있잖아요 다들 학교 다 할 때 솔직히 한 번씩 졸잖아요 한 번씩이 아니죠 그럼 뭐해요? 전 자요 그럼 자요? 저는 그래서 수업시간에 졸리지 않으려고 매점에서 과자 같은 걸 사서 아시죠 다들? 그게 나쁘지? 수업시간에 먹는 거 아니 책상에 그 몰래 먹는 거 그 말해도 되나? 나나콘? 나나콘이 이렇게 이렇게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책상 밑에 넣어놓고 몰래 하나씩 꺼내 먹으면 그런데 그런 데 먹을 게 있으면 잘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졸는 방법 나는 사실 안 졸는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안 졸게 보일까? 아 맞아 이건 뭐지?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혜 양 네 현정이가 왔어요 님께서 요즘 다혜 언니 때문에 난 다혜 언니 제가 보기에 최근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서 이어가세요 말을 너무 많이 빠지셔서 말라 가시는 것 같은데 다이어트 비법이 뭔가요? 무언가요? 궁금하다 궁금하다 팁이 있나요 다혜 씨? 사실 안 빠졌다고 하기는 좀 빠지긴 했어요 빠졌죠 빠졌어요 빠졌어요 근데 너무 말라 간다는 거는 조금 부끄럽네요 상체는 정말 말랐어요 그쵸? 상체는 말랐어요 그래서 팁이 있다면 저는 1일 1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현정아 정말? 정말? 아니 빠졌을 때 상체 안 될 때는 그렇게 했지 왜냐하면 지금 덜 먹고 있잖아요 근데 1일 1식을 하면 확실히 위도 줄어요 그 맛있는 음식을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끼를 맛있게 최대한 많이 먹어요 몇 시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6시 전에 그런 거 아니에요? 3, 4시? 그럼 너무 배고프지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3, 4시가 저는 딱 배고플 때쯤이에요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되게 오후 늦게까지인데 집에 가는 시간도 있고 약간 가끔 부작용으로 1시 11시인데 야식을 부작용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지 차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혜양이 추천해 줄 노래가 있다고 했는데 네 제가 추천해 드릴 곡은 누구세요? 뭔 소리야? 너무 신나 너무 신나서 이게 추천해 준 이유가 있어요 현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 네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게 밤에 불을 끄고 잘 때 특히 좋은 노래고 발 비기면서 조용히 해 아! 모른다 못해 줬는데 말해 주세요 그리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시크릿 이게 아까 태아야님께서 들어보면 정말 좋을 가사예요 약간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가사고 일단 에릭베넷님 목소리 다들 아시죠? 알죠 알죠 녹습니다 에릭베넷님의 인디엔 듣고 올게요 네 에릭베넷님의 인디엔 에릭베넷님의 인디엔 들은 후 아 네 이번 소개는 서윤당이 네 해주세요 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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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너무 웃겨가지고 네 이번 코너는 멤버들이 서로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익명으로 푸는 시간 투 엔젤입니다 아 기다렸어요 익명 투 엔젤 진짜 기다렸어요 네 이 코너의 제목이 투 엔젤인 이유는 아무리 섭섭해도 천사같은 마음씨로 용서하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아 그런 뜻이 별에 별게 다 쓰여있겠군요 그렇겠죠 그래서 진행방식은 언니가 읽어주는 걸로 아 제가 읽어주는 거에요 네 언니가 디제이니 아 일일 디제이 아 이거 못 살리면 어떡하죠? 디테일 디테일 할 수 있으면 돼요 괜찮습니다 내용이 알찬 거 같아요 아 그럼 시작할 건데요 네 먼저 네 저에게 온 익명입니다 뭔가 살짝 불안한데요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아야 얼마 전에 너가 새로운 파운데이션을 샀다면서 아주 신난 얼굴로 날 불러서 자랑하고 나한테 이거 사서 써보라고 추천해줬잖아 아 여기까지 좋아요 아 이거 말투가 뭔지 알 거 같아요 나도 알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거 건조한 제품이냐고 물어봤는데 너가 아니라며 그런데 너의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어 이건 건조한 제품이 맞다고 네 키키키키키키키 이거를 강조해달래요 너무나도 신이 나은 얼굴로 자랑을 하는 너에게 정색하며 난 이거 별로인 거 같다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웃어 넘겼어 미안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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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요 이거는 세영이에요 맞아요 이건 언니만 알겠지 둘이 얘기하면 맞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뭐야? 세영아 이거 너일 거라고 언니가 당연히 맞출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했지 근데 반말을 했네 괜찮아 너의 얼굴이 말해줘야 괜찮아 그래 근데 저 할 말이 있어요 얼굴이 진짜 되게 건조해 보였어요 네 얼굴이? 네 그래서 너는 샀어 안 샀어? 안 샀지 그냥 한기를 두고 그냥 성공했네 왜냐면 언니가 원래 파운데이션 자체를 쓰지가 않았어 원래 맨날 비비만 쓰다가 변명중입니다 저렇게 진지하게 나한테 자랑을 했어 근데 만약에 세영이가 이 파운데이션을 샀으면 이 내용에 이제 욕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오마이갓 아 안되겠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아 잠깐만요 네 근데 이거 밝히는 거예요? 아니 안 밝히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왜? 그러니까 너야 너는 너 나는 너 어쩔 수 없이 너야 알았어 네 그럼 이제부터 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 고은 씨에게 왔네요 네 네 고은 씨에게 읽어드릴게요 네 닉네임이보다 더 예상치 않아요 뭐요? 닉네임! 하나입구! 아 이게 닉네임? 아 하나입구 고은님 하나입구가 이게 이제 입구할 때 그 한자 입구예요 아 언니가 썼어요? 아니요 그런가봐 네 하나입구 고은님 한 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자 고은님 고은님은 입이 매우 크시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시는 건가요? 아 그럼 노래할 때마다 남들보다 많이 먹어요? 왜이렇게 자연스럽지? 언니인 것 같은데 음료수도 더 많이 마시겠네요 하하하 그럼 풍선꿈도 더 크게 불어요? 궁금한게 뭐야? 공기를 많이 마시고 불어서? 아 그리고 전 누나의 미소가 참 좋아요 아 누나야? 그런데 입속이 너무 잘 보여서 가끔씩 무서워요 누님의 32개의 치아가 성통을 내 눈에서 번쩍할 때면 누구야? 눈이 너무 부시지 말입니다 부시지 말입니다 저는 그런 누나가 좋아요 네 네 이 잘 닦아주셔서 다음 반짝반짝 빛나시길 forever 하하하 네 아 목소리가 다 갔어요 누군지 알까요?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이게 입이 크다고 뭘 더 막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음료수를 조금 더 빨리 마시는 것 뿐이고 네 맞네요 음료수 더 빨리 마시겠네요? 이거 맞네요 누님 누님 하는 거 보니까 남동생 같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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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이 어딨어? 다 남자지 우리는 하하하 그쵸 네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 아 지금 약간 탈타 털린 기분이에요 근데 나 꼭 이런 거 누군지 너무 밝히고 싶은데 나도 우리 그럼 밝힐까? 아니야 밝히지 말자 아니야 밝히지 말자 그래 이거는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도 제가 읽어야겠네요 네 그럼요 매우 짧게 짧고 굵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하 고호씨한테 맞네야 살 뺀다고 한 지가 많이 지난 거 같은데 언제쯤 물음표 느낌표 하트뿅뿅 보내주셨습니다 하트 좋아요 이거 유렁이지 아니야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진짜 어디 한번 봐요 근데 이거 약간 유렁이 같은 게 네 우리 멤버들 중에서 하트를 많이 쓰는 게 유렁이야 그쵸 그것도 그렇고 막내야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왜 인정있게 하트를 붙일 사람이 없어요 네 맞아요 이게 말투가 나오네 왜 이렇게 좋아해 이게 현정이라고 생각 안해보셨어요? 네 바로요 방금 이거는 세율이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아니라니까 아니야? 누구야? 난 아니야 아 왜 나뿐이야 아니 현정이에요 이건 다 얘에요 나 아니야 난 딴 거 있어 자 그럼요 네 딱히 바로 가겠습니다 네 또 다음 또 제 차례네요 오늘 두 번째에요 아 사연이한테 쌓인 게 많았나 보네 이게 더 짧고 굵습니다 좋네요 여섯 마디에요 여섯 마디 아주 좋아요 뭔지 아십니까? 너무 좋아요 태아야 잘하자 웃음 웃음 태아 잘하자 태아 화이팅 그래 태아 잘하자 아 진짜 무거웠었어 진짜 아니 태아야 잘하자 딱 그럼 여섯 갠가요? 태아야 잘하자 웃음 웃음까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고윤씨 감사합니다 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야 뭐야? 뭐야? 저입니다 저요 저요 좀 당당합니다 밝힌 거 없어 아 근데 너무 좋다 밝히면 안돼 너무 좋대요 언니가 나 이거 진짜 나 이거 읽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아 진짜요? 기분 좋으라고 쓴 말은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입니다 네 서율이한테 저요? 네 어 약간 말투가 시비네요 하하하하 유라 너 보컬방에 혼자 쇼파에 있어서 부럽다? 좋냐? 어떻게 잘 살렸다? 이거 언니죠? 진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혼자 쇼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방이 다른 방보다 살짝 커서 쇼파가 들어가 많이 크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많이 커요 되게 조금 큰데 하하하하 재밌다 좋냐 저 좋습니다 근데 다들 잘 놀러 오시잖아요 맞아요 저 잘 놀러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 잘 놀러 오십니다 다 잘 놀러 오십니다 아 그리고 또 또 이번에 또 제 또 저의 인명입니다 진짜 오늘 날이다 두 번씩 썼나봐 오늘 날이다 오늘 내가 DJ라고 아주 그냥 네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하하하하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타고 이동할 때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하하하하 조금만 작게 틀어주시고 간혹가다 뒷자리 네 명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데 혼자 EDM 종류의 빠른 노래를 틀을 땐 전 진짜 미치겠어요 하하하하 저 누군지 알아요 이거 누군데요? 너잖아 하하하하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너잖아 내가 노래를 진짜 갑자기 크게 트는 걸 알아 근데 나 진짜 아니에요 항상 다혜가 언니 노래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어 미안해 하면서 줄이거든요 근데 진짜 근데 이게 너무 약간 공감이야 방금 무서웠어 아 근데 이거 나도 공감해 그냥 이것만 물어봅시다 다들 공감해요? 공감하죠 공감하지? 하하하하 아 너라고? 이거 봐라 이거 근데 저도 진짜 할 말 있는게 쭈언니가 쭈언니가 우리가 잘 때 크게 트는 게 몇 번 있어서 아 맞아 인정해 근데 언니 노래 선곡 좋잖아 네? 그것도 인정하지? 아니 근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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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내가 노래 틀면 너네 다 따라오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할 게 있어요 언니 플레이리스트가 항상 한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원소 재생들 원소 재생들 얘들아 아니야 가끔씩 바뀌기도 한단다 가끔씩 바뀌기도 한단다 이제 언니가 언니 뭐 틀어주세요 하는 거에 쌓여있는 거 맞아 아 왜냐면 내가 한번 그 노래에 꽂힐 것만 계속 듣는 스타일이야 근데 저도 언니 노래 좋아합니다 고마워 근데 나 약간 들어있어 뭐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외웠어요 진짜 앞에 요만큼 진짜 한 3초 들었는데 맞아 나 이거 알아 이 노래가 다음 이 노래 다음에 무슨 노래가 맞아 맞아 알아요 알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저는 제일 힘들 때가 언니가 그거를 무한 반복 해놓고 잠들었을 때 아 맞아 죽었던 거 또 듣잖아 맨날 깊게 서운했던 얘기만 하자면 좋았던 게 더 좀 해줘 언니 지금 노래 선곡 좋아해요 근데 좋아야 다 따라 부를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언니한테 고마운 게 주입식 교육 언니의 우리가 지방에 내려갈 때 근데 언니 이제 데이터가 항상 플레이리스트 데이터가 많이 쓰게 되잖아요 맞아 그치 그거는 무제한이기 때문 아닐까요? 너희를 위한 그런 거는 아깝지도 않아 근데 언니는 항상 충전을 할 법도 한데 충전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나는 무제한이야 네 그럼 이쯤에서 네 재밌었습니다 고생하게 마무리합시다 좋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넌 딱히 할 말이 없다 이런 주가 아니지 넌 딱히 할 말이 없다 이거 아니지 그냥 넌 딱히 할 말이 없다 똑같은데 너는 딱히 할 말이 없다? 어? 잘 살렸어 이거 아니야 그거? 내가 독해 얘기한 거야 누구야 누구야 그 뒤에 점점점점점 네 개가 있잖아요 너는 근데 딱히 할 말이 없다 내가 너무 좋아하잖아 내가 너무 깜소해 너는 왜 이겨버리냐 아니 세영씨가 뭐랬는지 알아요? 평소에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너무 잘 살고 있는거지 나한테 이렇게 웃어는데 나 너무 웃었어? 이거 자기가 본인으로 쓸 수 있냐? 재밌다 재밌다 네 재밌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마찰 시간이에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그래도 다음 주에는 또 2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 진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지막 팬분들을 위해 준비한 곡으로 마칠게요 고은이가 부릅니다 지코의 사랑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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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눈 뜨고 꿈꾸는 기분일까 괜히 가슴이 소란스러워지고 그리움도 경험해본다 내게 짓던 웃음이 참 예뻤지만 네 마음은 항상 표정을 짓지 않아 상처난 것들을 보여주면서 지휘밖길 거절하는 널 보면 내가 할게 못되는구나 힘들다 나는 아 사랑이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언제쯤 널 내 이름 불러줄까 널 꺾는다고 그 향기가 내게 될까 넌 쓸쓸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안아주려는 내 손에 밀쳤어 체력할 자격도 없는 게 괴롭다 시간 지나면 다 없었던 일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이제 와보니 사랑한 거였다 나답지 않던 외과 행동이 멋대로 두고 있는 심장이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은 특별함을 찾지 않아 널 쫓느라 두고 가볼 내게 나를 찾아 나 혼자는 사랑은 스스로 이별해야 되네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멋대로 두고 있는 심장이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